제가 왜 일일일생을 외칠까요? 내일 일도 생각하면 힘들어서 그래요 저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해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의 포인트를 두시면 좋겠어요 내일 일까지 고민하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일일일생을 강조한다니까요 다 같이 힘든 거잖아요 저만 힘들겠어요 다 힘드시죠 분노조절장애 만나고 형제가 또 지랄같고 가족이 나를 또 공격해오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배신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고 그게 사바세계의 맛인 줄 알고요 제가 도와주려고 했다가 악플을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희망의 증거이고 싶어요 보살이 가능하다는 증거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저는 철저히 중생이자 저는 확실히 보살입니다 다만 완벽한 보살을 상상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중생인데 자리이타 나도도 공부해서 진리를 알고 내가 나는 진리는 조금이라도 남한테 알리려고 최선 다하는 보살은 맞습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진리면 뭐라도 알아내려고 노력했고요 종교 불문하고 진리 자명한 진리는 뭐라도 하나 더 알아내려고 여기까지 달려왔고 제가 자명하다고 알아낸 진리는 반드시 공유했습니다 저 혼자 몰래 알고 있는 진리 없습니다 반드시 공유해서 남아 내가 죽더라도 세상에 그런 진리가 퍼지길 바랬고 제가 꿈꾸는 개벽은 딱 한마디로 제가 아는 영적인 진리가 세상에서 상식이 되는 날 그걸 제 개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는 개벽 제가 한자리하고 제가 명예를 얻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이 진리가 세상에서 상식이 되는 누구나 아는 정보가 되는 그날 그게 제가 꿈꾸는 개벽이고 유튜브 덕에 가능해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꿈을 꿔도요 언제 내가 아는 이 정보를 다 풀어놓고 죽지? 책을 쓰려고 해도 1년에 몇 편 못 쓰겠는데? 이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근데 유튜브에 다 올려놨잖아요 지금 5천 개가 넘어요 제 강의만 그럼 이 5천 개 넘는 강의에 구독자가 15만이면 상식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미 15만 명한테는 상식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그 꿈을 이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한 애고가 꿈꿈꿈이 진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관정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영적 진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는 상식이 되는 세상 이게 제가 꿈꾸는 개벽이에요 참나각성 이런 건 그냥 다음 문제고요 이 정도 진리를 누구나 알고 있다면 참나각성자 안 나오겠어요? 개념이 탑재되어 있으면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올바른 개념이 탑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현실화됩니다 올바른 관념은 올바른 개념은요 지난 역사사상 반드시 현실화됐어요 지구가 돈다는 그 개념 관념이요 지금은 상식이 됐죠 그 당시에는 못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 고정관념 때문에 이제 지구가 돈다는 거 다 압니다 그 정도만 제가 주장한 참나와 육바람일이요 그리고 호흡스련의 비결 이런 것들이 참나와 육남의 육바람일 그리고 호흡스련의 비밀들이 일반인들한테 상식이 되는 세상 지금 수많은 관종도인들이 나와가지고 진리를 자기가 도인이라고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또 혹세문민하고 있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긍정의 싹을 보는 게 이런 사람들이 또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는 덕에 자명한 진리가 상식이 되는 세상이 좀 더 빨리 오지 않겠는가 하고 초긍정으로 기대해 보는 게 있습니다 수많은 사이비도인들이 난리 칠 때도요 사이비도인들이 일으키는 악행은 참 저도 밉습니다만 악인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아요? 저는 오로지 욕심이 상식이 되는 개벽이기 때문에 진리가 상식이 되는 개벽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비도인들도 세상에 영적인 진리를 담삭고 살던 사람한테 영적인 진리를 궁금하게 만들고 알고 싶게 만드는다는 점에서 이분들도 시장을 넓히고 있다 개벽에 일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활용하고 못하고는 우리 책임인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걸로 입문했다가 찜찜한데 해서 진짜 찾다가 학당에 오실 거 아니에요 언젠가 그런 분들이 시장을 넓혀줘야 개벽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영적인 진리에 담삭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영적인 진리에 입문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설프게 입문해 놓으니까 찜찜하거든요 사이빈 것 같고 사기당한 것 같고 그러다가 찾다 찾다 마지막에 어디로 모이겠어요? 다 수많은 강이 바다에서 만나듯이 홍의각당이 바다가 됐으면 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바다가 됐으면 해요 최고의 학교가 됐으면 합니다 뒤에 써있듯이 양심학교 어디 쏘이는 거야? 양심학교 보이긴 하는데 양심학교 학당 학교가 될 거예요 바다와 같은 학교 너 어디 출신이야? 아 나 어느 사이비 출신이야? 어느 사이비 출신이야? 괜찮아요? 다 여기서 모여서 공부하면 되죠 제가 모든 문파에서 잘못된 영적인 학교에서 잘못된 모든 문파 모든 종파에서 잘못된 영적인 문제 다 AS 해드릴 거니까 이리 오세요 겁내지 마시고 아 근데 사실 제가 진짜 심각한 사이비였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다 다 견성하고 폐식하고 다 양심 육바람을 하고 양심 닫고 다 했습니다 걱정 마시고 오세요 여기 와서 균형만 잡으면 돼요 그동안 해오신 것 중에 잘한 거는 살리고 문제 있던 것만 바로 잡아서 균형만 잡으면 됩니다 그동안 공부하신 것도 다 살렸을 수 있어요 어디 안 가요 어느 문파에서 공부를 시작했건 마지막은 양심학교 홍익학당에서 공부 마무리 짓자고요 오세요 그래서 우리 학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상식이 되게 만들면 개벽 이루어집니다 이게 제 평생의 꿈이고 제가 소망이고 목숨 걸고 이걸 할 거예요 단 제 개인적인 애고를 돌아보면 제 애고는 한없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잘한 거 잘못한 거 감추고 싶지 않고요 제가 부족한 그대로 드러내고 말씀드릴 테니까 다만 애고가 다 똑같은 애고지 제가 제 애고라고 특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런 못난 애고도 제가 살려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또 이런 얘기 같이 나눠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포인트로 관전 포인트로 이 개벽을 바라볼 거면 홍익학당에서 나는 어떻게 같이 또 양심의 세상을 꿈꿀 것인가 오늘 얘기 드린 거 참고하시면 학당은 바다다 다 오시라 결국 바다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 불교 믿어 나 기독교 믿어 나는 무슨 단체 다녀 나 무슨 단체에서 무슨 수련했어 난 차크라닭 갔어 난 참선했어 난 단학했어 난 공중부양할 거야 다 마지막에는 학당으로 오시게 돼요 학당에서 다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느낌이요 저희 우리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동기들 각자 대학 어디 대학이랑 꽉 고르느라고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로부터 한 몇 년 후죠 10년 후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다 만나더라고요 이 느낌 야 우리 왜 고민했냐 다 결국 여기서 만날 거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다 만나요 고등학교 고3 때 반 애들을 어이가 없네 그때 우리 왜 고민했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 여기서 만날 거예요 나 뭐 한다고 뻗이지 마세요 다 어차피 학당에서 만날 거니까 사이비도 좋아요 다 마지막은 학당에서 마무리 지읍시다 아니 뭐 견성하면 되고 육바람이 날면 되고 육남매 출동하면 되고 퇴식하면 되지 뭐 문제야 다시 말이 빨라지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약간 긴장감이 필요했나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